왜 그래요 재훈씨? 눈밑이 떨려요. 왜요? 마그네슘? 안 챙겨 넣었어요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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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그네슘. 비타민 먹을 시간이다. 저 마그네슘 말고 비타민 좀 챙겨. 마그네슘 잘 먹어야 돼요. 그러면은 다음 참고자도 이제 만나봐야겠네요. 근데 제가 아까 물을 좀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 한 번만. 다녀오세요. 어쩔 수 없죠. 과학적이네. 비타민 먹으더니 힘이 좀 나네. 이제 눈은 좀 안 떨려요? 네 눈 밑이 안 떨려요. 비타민 좀 드세요 비타민. 센스쟁이. 그러면은 다음 참고자 들어오세요. 오 이 친구는 키가 진짜 크네요. 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미소가 활짝 지어지는 16살 신유나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어리다. 요즘은 어린 게 무기지. 비타민 필요 없겠는데요? 그러니까요. 제 별명이 인간비타민입니다. 유나 친구는 팔다리가 길쭉길쭉한 게 춤선이 아주 시원시원할 것 같아요. 네 제가 비록 춤을 배워본 적은 없지만 긴 팔다리로 열심히 출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시원시원한 춤선을 가지고 있으면 직캠을 팬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보거든요.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시험삼아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? 네 준비됐습니다. 오 노래까지. 노래가 보인다 보여. 빨간 머리가 잘 어울리겠어. 힘이 좋네 이 친구가. 상큼하네. 보인다 보여. 직캠이 기본 300만 원 넘겠어요. 아 너무 좋아요. 혹시 뭐 다른 춤도 있나요? 제가 숨 고르고 숨 고르고 프리스타일 랩을 준비해왔습니다. 아 어쩐지 목소리가 전달력이 좋다라니까. 그러니까요. 춤도 잘 추고 랩도 잘하고 또 이런 인재가 필요하죠. 준비됐습니다. 아 진짜요? 네. 체크! 체크! I'm the Korean 초콜릿, 노블릿, 모범, 힙합 Fabulous, 타블릿, gorgeous, dangerous 비틀 비틀 시퍼먹는 챔피언 감사합니다. 띠뿌린 랩을 너무 잘해준 것 같은데 빠른 랩 할 수 있나요? 빠른 랩 할 수 있나요? 제가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. 즉석에서 프리스타일 랩 해볼게요. 네네네.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저 비틀 건드려보지 못했는데 수현이 수현이 수업시간 딴 짓하며 그저 기댄 버클 제이지가 까면 그렇게 지문하지 이거 스폰지에 애매하게 숨겨놓은 열도 실패하자면 되게 기댄 We like the party We like the party 박경목걸이 멀종이 되나 대단한 친구구만 꼭 데뷔를 해서 많은 분들 앞에서 행복한 에너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자세예요 웃으세요!